자 그래서 김연서 B의 1 인데요. B의 2조 사실은 뭐 배웠어요? 어메 선생님 잘못 눌렀네. 그래서 B의 1에서는 B의 1, 2에서는 뭐 배우고 있어요? 누가 무슨 소리 나는 것들 모아놨어요? A가 무슨 소리 나는 거 모아놨어요? A가 A 소리 나는 거 모아놨나요? 아닌 것 같은데요.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. R, A, C, E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뭐예요? 하나씩 R, R,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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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, A는? A를 A로 바꿔야 돼요. A를 A로 바꿔줘야 돼요? 레이크 잘했어요 근데 레이크가 아니고 뭐래요? 레이스라네요 그러면 연서가 생각한 것 중에서 어디가 틀렸죠? C가 S, 아니 C가 바뀌어야 돼요 S죠 됐습니까? 그래서 합쳐서 뭐다? 레이스 그래서 R은 항상 R이고 A는 뭐 중에? A, A, R, O 중에서 된 이유가 뭐예요? A가 소리 안 나니까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고 그래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같이 놀자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 뭐래요? C는 그래서 합쳐서 레이스 그래서 소리 레이스 쓰기 R, A C, E 그래서 합쳐서 레이스 쓰기 시험에서 맞게 했던 것 같아요? 틀린 것 같아요? 좀 이따 고쳐주세요 MC 형님 다시 줄 거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C R A P E G, R, A, P, E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? G, R, A, P, E 음, 하나씩 G, R, A G, R, A, P,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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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, E 그래서 G는 G 중에서 G R은 항상 R이고 A는 뭐 중에서 A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얘는 왜 계속 소리를 안 나지? G 하고 싶어? G 하고 A 하면 되니까 이러면 G겠네 얘는 왜 계속 소리를 안 날까요? 그레이잖아요. G가 아니고 그레이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? 그레이프 P를 F처럼 소리 내고 있어 지금 F는 F고요. P는 F 그레이프 오케이 좋았어요 그레이프 그래서 소리가 아 잠깐만 선생님 잘못했네 잠깐만 기다려줘요 그래서 소리가 그레이프 쓰기 G R A T E 합쳐서 그레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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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맞게 썼나요? 시험지에 누구 같아?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알파벳 테이프 뭐 테이프 알파벳 T A P E 합쳐서 소리가 뭐라고요? 테이프 하나씩 T A A 그러면 T A F야 T가 어떻게 T 소리를 냅니까? T는 뭐다? T 그래서 합쳐서 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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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 테이프 테이프 쓰기 T A P E 오케이 소리 테이프 테이프 쓰기 시험에 맞게 썼나요? 오 이건 막 자신 있네 좋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G A T E G A T E 모여서 내는 소리는 게이트 게이트 하나씩 G A A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게이 게이 다 합쳐서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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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 게이트 쓰기 G A T E 소리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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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쓰기 시험에 맞게 썼나요?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S K A T E S K A T E 뭐에서 내는 소리? 스케이트 스케이트 하나씩 S K A T E S K A T E N A T E 그래서 합쳐서 스케이트 스케이트 그래서 소리 스케이트 쓰기 S-K-A-E-S T-E 오케이 그래서 소리 스케이트 오케이 그래서 맞게 썼나요?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R R U 그건 내 가지고 있는 소리고 L L A-K-E L-A-K-E 뭐에서 내는 소리? 하나씩 U U A-A-K-E K-E-K-E 그래서 합쳐서 L-A-K-E 아까 뭐 이상한 소리 냈던 것 같은데 OK L-A-K-E L-A-K-E 그래서 소리 L-A-K-E 쓰기 L-A-K-E 소리 L-A-K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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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게 썼나요? 네 OK 계속해서 알파벳 C-A-K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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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합쳐서 C-A-K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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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A C E F A C E 무엇을 내는 소리? 음 하나씩 A A F A C E F A C E 이거 F A C라고 연습을 안했을까? F A C E 뭐래요? F A C E F A C E 아까랑 똑같은 짓 아까 레이스 할 때도 Rake라고 읽었는데 레이스였죠 이거 레이스 여기에 얘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? F A C E F A C E H가 F 소리를 내요? H는 혹시 H는 무슨 소리네요 F 소리나고요 Hays 아니고요 Face인데요 F Fays 맞게 썼나요 시험지에?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지에 선생님이 보니까 오늘 8문제 시험 쳤고 8문제 중에 틀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틀렸어요 여덟 개 중에서 여섯 개 틀렸어요 고쳐서 보세요 알겠습니까? 네 그리고 오늘은 몇 호 하고 있어요? 3호 하고 있나요? 네 알겠습니다 고쳐서 제출해 주세요